너 어디 출근하는 데 없어? 응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일했지 뭐? 아주 편안해 보이셨어요 니들 앞에서도 다정해? 아니 뭐 좋은 일 있어요? 형님 어? 뭐라고 불렀는가? 형님 이것 좀 봐달라고요 이 간장 더 넣어요? 아니 딱 된 것 같은데 맞나? 맞나? 여자가 하나를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 했더니 내가 뭐 한 품겠어요 솔직히 하나 안 품어? 서로 좋아하다가 배신 떼는 것도 아니야 동서가 저들은 형님이래요 형님 맞지 뭐 우리 애가 부족한 게 많죠 아유 저보다 양반이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동서는 하나를 해도 지대로 해요 언니는 결혼하더니 넉살도 좋아 어떻게 14살 어른 여자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아주부님 부인인데 그럼 이름 불러?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거야 나 세상 끝에 혼자 나 세상 끝에 혼자